내 찬! 기다렸다. 누구 있나 보다. 질문하는 거는 약간 좀 맞춰. 지금 없어. 약간 세찬이한테 마음이 있긴 있는데 저쪽에서 다가오잖아. 진짜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. 진짜 있으면 이렇게 못하죠. 네가 마음이 막 있는 건 아닌데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하니까 쟤는 어떨까? 상상 정도는. 아니 얘가 뭐 여지를 좋아하지 상상을 하죠. 여지를 1도 안 주는데 무슨 상상을 해. 어떻게 해. 여지를 안 줘서 더 마음이. 더 매력적이야. 왜냐하면 더 매력적이야. 왜냐하면 더 더. 살짝 살짝 좀. 아니에요 진짜 되게 단호박이고 딱 그래서 더 멋있어. 나중에 결혼하면 진짜 내 여자만 딱 어디 밖에 나가서 딱 철벽 치고. 박나리가 그래서 좋아한 거잖아요. 아니라고 거절해 줘가지고.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. 그렇게 얘기해 줘야 돼. 너 왜 나한테 아니라고는 안 해? 뭐가? 지금 얘기해. 지금 얘기해. 지금 얘기해. 너는 아니야 라고 딱 얘기해 줘야지. 아니야. 소민이. 나도 아니야. 아닌데. 아니 이게 어디 있어. 잘 몰라 그거. 나 그리다가 결혼하는 거 이렇게. 고은이도 나한테 아니라고. 차찬이가 얘기했는데 소민이 눈 돌아가는 거 요즘 밖에. 소민이 눈 돌아가는 거 요즘 밖에. 아니. 눈 돌아가는 거? 귀여워. 귀여워. 귀엽대잖아요 언니가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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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문어도 좋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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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삼합이야. 돼지고기에다가. 영풀탕인데 영풀탕. 이거 진짜 땡긴다. 우와 미쳤다 이거. 옥종 씨 앉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야 너 왜 내 옆에 앉아 나 싫어한다며. 야 너 왜 내 옆에 앉아 나 싫어한다며. 야 절로 가면 니가. 너도 안 좋아한다며 내 옆에 앉아. 니가 절로 가. 앉아 그냥 앉아. 자리가 없어 앉는 거야. 싸우다 적는데 싸우다가. 지겹지겹. 여전히 나한테는 지회도 그럴 때가 있었지. 그렇죠. 잘 있니? 잘 지내. 잘 있더라. 잘 지내. 잘 모르겠어. 잘 지내. 잘 지내. 잘 지내. 자리자 지내스의 편ank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